자, 오늘 박수 빡고 하시죠. 봄이니까 네 201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리메이크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입니다. 원곡은 최성서 선배님 거고요. 목욕코비 때문에 박수 소리가 끄덕니다. 새학년에 요거 나오죠. 바로 나와요. 봄바람 불고요. 개나리 활짝 피면 철저가 금림이 올까요. 기다리는 마음 꽃잎에 날려보내면 철저가 금림이 올까요.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가슴 아픈 건 사랑은 왜 서로 알까요. 목련꽃 하얀 마음 가득 닦고서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가슴에 눈물이 흐르네 목련꽃 하얀 마음처럼 흐른 강물에 꽃잎을 띄워보내면 철저가 금림이 올까요. 하늘거리는 바지랑이 따라 철저가 금림이 올까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가슴 아픈 건 사랑은 왜 서로 알까요. 목련꽃 하얀 마음 가득 닦고서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가슴에 눈물이 흐르네 목련꽃 하얀 마음 마음처럼 목련꽃 하얀 마음 üş hero 그러자 업esz 식 개념 성형 アール 和 czy Mat 성형 성형 집 baseball semana そして KEVIN других 성형 감사합니다.